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제이완하나도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작고 귀여운 나노학갱이 허제이의 소소하지만 평범한 일상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저장하지 않았던 라이브 스트리밍 다시 보기도 약 2-3주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을 등록하실 때 제이의 귀여운 배지도 달립니다 아직 많은 혜택은 없지만 천천히 고민하며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멤버십 가입으로 전해주신 월 가입비는 온전히 제이의 윤택한 삶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